전북 군산경찰서는 불법 개의 도살장을 운영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A씨는 2005년부터 군산에서 도살장을 운영하며 개를 불법 도축한 뒤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한 도살장에서는 비인도적인 사육시설인 일명 뜬장에 사육 중인 개의 80여 마리와 개 사체, 도살 도구 등이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군산시에 협조를 받아서 개 사체를 소각 처리한 뒤 사육 중인 개 80여 마리를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했습니다.